오늘 말씀은 2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2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세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미리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내리니 나나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해야 되는 이유가 2절에 있습니다 지금 이 땅이 어둠과 허감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허감과 어둠이 옵니다 더 전가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함께 나누어야 할 제목이 2, 3, 7 살리는 빛과 25에 대한 응답입니다 여러분들 2, 3, 7이라는 단어가 가슴이 뛰어야 돼요 우리가 2, 3, 7 나라를 살리러 간다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서 제자들이 누릴 수 있는 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2, 3, 7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은 빛이죠 파수꾼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25의 응답을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2, 4야 60장 1절에서 20일 전체 보면 2, 3, 7을 살리러 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중요한 응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는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캄캄함도 있고 허감 있는 사람에게 빛만 비추면 됩니다 이 사람이 영접되어지고 나하고 다락방이 열린다 그거는 하나님이 작정된 자 또 하나님이 예비된 자와의 만남이 있는 거고요 그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고 허감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빛을 바르는 게 너무 쉬운 전도죠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그냥 파수꾼으로 빛만 바라면 됩니다 어느 지역에 있든지 어느 현장에 있든지 그러나 오늘은 우리 제목이 있듯이 237나라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이것만 생각하면 좁은 대구가 아니고요 작은 대구가 아니라 2, 3, 7나라의 빛을 생각하면요 아마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참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언에 조금 말씀드릴 것은 제가 여기에 좀 있었는데요 가난, 질병, 그리고 무능 저는 특히 이 무능이 참 두려웠어요 미래 문제의 해결인데 복을 모르니까 제가 무능한 거에 대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청년 때 대학을 가지 못하고 직장으로 바랐거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장을 가서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까 좀 힘들었어요 내 나이에 직장생활하는 게 또 힘들었고 또 미래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미래가 염려가 되고 이렇게 그냥 인생이 끝나는가 그런 생각하니까 실제로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복을 모르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많은 분들이 이 가난에 너무 힘들어할 수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경제 문제로 많은 부분이 많이 힘들 수도 있고 위축될 수도 있고 또 질병이 난 게 내게 찾아와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질병이 왜 내게 왔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희 어머님이 지금은 약의원에 계시는데 어머님이 많이 힘들으셨어요 그러니까 10대 때부터 약을 드셨거든요 10대 때부터 약을 드시니까 지금 뭐 80 넘으셨는데도 지금까지 계속 약을 드셨잖아요 이게 떠나가지 않는 거죠 제가 그걸 보고 어머니가 약 봉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걸 계속 보면서 컸으니까 약의 의지에서 살아가는 거죠 물론 교회는 다니셨고 또 헌신도 많이 하셨어요 제가 봐도 저희 어머님이 헌신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이게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이런 게 있고 그런데 우리 구역 식구들도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구역 식구들을 만나가지고 혹시 이 문제가 있다면 이거를 해결해 주라 그런데 해결이라는 게 다른 거는 해결 안 되죠 복음밖에 없습니다 부활의 능력 이번 주 강단 말씀이죠 부활의 능력만 얘기해 주면 됩니다 저는 이 무능이 복음을 듣고 복음이 내게 힘을 주더라고요 그게 정답입니다 제가 이 무능을 어떻게 이겼느냐 방법이 없었죠 그런데 복음을 계속 듣다 보니까 이 복음이 내게 힘을 줘요 참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내 힘이 나온 게 아니에요 어제 우리 강단 말씀에도 내 힘 내가 스스로 강해서 하려고 하지 마라 말씀 주셨잖아요 내가 하려는 그 힘이 아니었어요 뭔가 모르는 성령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복음이 내게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긴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이길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벗어난 거죠 복음이 해결해야 합니다 복음이 해결해요 그래서 아마 우리 구역 식구들이 여기서 많이 힘들어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도 이번 주도 부활의 능력으로 한 분 한 분에게 복음의 능력을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소론의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능력을 알려주시고 기도로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 통해서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게 길입니다 기도가 길입니다 오늘 저도 아침에 기도를 했고 제가 393 기도하면서 호흡 기도하면서 또 우리 교육자분들 쭉 기도하고 우리 교구 기도하고 제가 오늘 올라오기 전에 마지막에 기도한 게 3040 명단이 있거든요 그 3040 명단을 쭉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이분들이 복음 받을 수 있도록 이게 길이에요 그리고 좀 내용에도 나오지만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것도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자녀 너무 안타깝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언약 잡고 기도하면 돼요 반드시 어느 날 돌아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한테 참 감사한 것은 저희 부모님이 저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제가 저희 어머님 또 아버님이 새벽마다 우리 식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전 싫었어요 그때는 그때는 싫었는데 뭐 이 세 가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기도해봐야 뭐 제가 어릴 때는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싫었어요 그리고 막 제가 사단 노릇도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때 기도한다고 되나 뭐 이렇게 하고 제가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 꼬라지가 이건데 뭐 맨날 돈 없고 약 드시고 무능하고 뭐 이런 집구석에서 제가 무슨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가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몰라는 거지 사실 근데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기도라는 부분이 제게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아 그 기도가 지금 응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아 제가 지금 이렇게 뭐 부족하지만 어쨌든 이 모습으로 서 있구나라는 게 아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3040 그리고 자녀들 위해서 이거 쌓아두면 돼요 이게 다예요 목사님 그래도 너무 언제 그때가 올까요? 옵니다 오늘 이사회사 60장 22절 보면요 나 여화가 반드시 속히 이루리라 라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길입니다 기도가 전자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한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지시고요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호흡도 좋고 393 기도의 내용도 좋고 전도 대상자 위한 기도 좋고 반드시 이 집중의 시간을 좀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순서에도 있지만 서밋 시간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내가 말씀 붙잡고 내 스스로 서밋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의미를 갖는 기도도 반드시 필요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의미의 시간을 좀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능력이 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도 가져야 합니다 성령 충만이죠 반드시 이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반드시 보좌의 축복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이 기도 속에 들어가길 원하고요 그리고 시공간 초월하는 오늘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럼 끝난 겁니다 시공간 초월 믿어집니다 저는 우리 단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유광수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거든요 우리 단임 목사님과 유광수 목사님을 위해서 오늘 아침에 됐습니다 시공간 초월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내 자녀에게도 지금 군대에 있는 내 큰아들에게도 또 지금 또 이제 수학능력 시험치고 있는 둘째 아들 위해서 그리고 남의 아들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랩몬트들 생각나는 모든 랩몬트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거 믿어집니다 이거 안 믿어지면 기도할 필요가 없죠 지금 내 자녀가 조금 다른 길로 간다 괜찮아요 내가 이거 안 놓치면 돼요 우리 구역 식구들이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거 믿어지고 기도하면 돼요 반대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간증이고 저도 그 간증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잖아요 시공간 초월하는 그 기도의 능력 가운데 지금 있는 겁니다 그리고 2, 3, 7 나라를 살리는 게 바로 기도예요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누려라 기도가 전부입니다 저는 어리석었을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부모님 왜 저렇게 기도하지? 좀 돈 좀 달라 하고 질병 좀 치유해달라고 하고 우리 집도 좀 능력이 있어가지고 힘 가지고 좀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뭐 말씀 읽으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이게 이해가 안 됐다니까요 시급한 게 있는데 시급한 거를 해결 안 하고 무슨 이상한 기도를 자꾸 하나 내 위에서 기도하지 말라고 얼마나 협박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뭘 날 위해서 기도하냐고 어떻게 니나 기도하라면서 이렇게 너무 싫었어요 그게 근데 지금 이야 참 너무 정확하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 붙잡고 기도했다 이게 길입니다 길 우리 3040 우리 모든 교구에 3040 우리 성도님들 명단 두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시간표를 달라고 복음 받고 복음 속에 도를 수 있도록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진짜 여러분들 여러 가지가 있다 하더라도 복음이면 되니까 이 복음 붙잡고 기도만 하면 돼요 저는 거기에 대한 정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정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역 식구들한테 이번 한 주간에 이 정인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부활이 뭡니까? 회복, 치유입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회복되고 치유됩니다 다른 건 절대 안 되거든요 그거를 이번 주에 좀 전달해달라 그러면 오늘 2, 3, 7 살리는 빛 이 본론이 뭡니까? 지금은 이 허감 그리고 이 세상 흐름을 보세요 전부 12가지 사단의 인생 문제입니다 어제도 우리 강단에서도 말씀 주셨잖아요 전부 나예요 전부 나 그리고 물질 중심 그리고 성공 중심으로 완전히 인생을 망가탈을 버린 거예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주면서 하나님을 못 믿도록 만드는 겁니다 돈을 많이 주니까 하나님을 못 믿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의사가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의사가 되어지고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거죠 내가 되기 전에 언약과 말씀과 기도 속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로 여의사라는 신분으로 내가 세계보고마에 쓰임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냥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하고 나를 위해 살고 그리고 내가 이 물질 가지고 풍요롭게 산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나오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사단이 이게 나쁜 게 아니라 3, 6, 10일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이거 가지고 하나님을 못 믿게 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전부 흑암 문화로 문화화가 되어버린 거잖아요 13장, 16장, 19장 이게 문화입니다 거기다가 운명처럼 완전히 여섯 가지 상태로 묶은 거잖아요 이게 인생 열두 가지입니다 젊은 친구들은 자칫 자문하면 그냥 돈 벌면 돼 돈 많이 벌면 그냥 결혼도 할 수 있고 또 직접 살 수 있고 전부 젊은이들 생각이 그거예요 돈이 많이 있으면 돼 돈, 물질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게 된다는 게 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죠 이게 너무 흑암이 세상에 가득하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빛을 발휘해주고 알려주고 보금이 얘기해서 여기서 빠져나오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네피림 시대를 열어갑니다 여러분들 이 네피림 시대가 뭐냐면요 사단 이 귀신에게 잡히는 거거든요 이 사단 마귀가 있고 귀신들이 있어요 중고등 아이들에게 마약을 팔아야 되겠다 이 귀신에 잡히지 않으면 못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납치해서 납치해서 살인이 되겠다 돈 때문에 죄송하지만 귀신과 사단에게 잡히지 않으면 그런지 못해요 이 네피림 시대가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앞으로 더 온다 했습니다 말씀해 보면 앞으로 이런 게 더 온다 했죠 지금 허감과 세상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영적 문제 시대가 이미 온 거예요 영적 문제 시대가 이 마음이 전부 허감에 잡혀있는 거예요 어두움에 잡혀있는 거죠 그 영적 문제가 계속 발목을 잡고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강단이 어제 과거 문제 해결 완전 해결 과거에 우리가 잡히면 안 돼요 자꾸 저기 가난과 질병과 무능이 잡혀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구류 식구들에게 이거 깨고 해결하라고 알려주셔야 돼요 영적 문제 시대를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정신병 시대 지금 이 마약 어마어마하게 지금 문제 터지고 있습니다 지금 심지어는 미국은 좀비 시대입니다 왜 좀비냐면 마약을 하게 되면 단계가 자꾸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소년들한테 담배를 되돌이기면 하지 말라는 이유가 담배를 하게 되면 마리화나라는 담배로 올라가고요 마리화나를 계속 하다보면 이제 그때부터는 마약류로 단계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강력한 글을 찾기 때문에 그래요 그 첫 출발이 담배예요 그래서 그 시작해가지고 쭉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왜 좀비냐 마약도 코카인처럼요 센 마약을 해버리면 사람이 그냥 이렇게 쓰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일어나도 이상하게 좀비처럼 그러게 돼 그러니까 좀비 시대 우리 유광순 고사님이 왜 미국 좀비 시대 왔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리 된 거예요 이런 정신병 시대가 계속 오는 거죠 그런데 왜 그거를 손대냐 우울하니까 너무 우울하니까 가정을 봐도 우울하고 내 자신을 봐도 우울하고 남편을 봐도 자녀를 봐도 또 내 주위의 환경을 봐도 우울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여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 정신병 시대 그러니까 보금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됩니다 보금이 들어가야 보금이 힘을 줘요 내 뇌에 각인된 게 보금이 들어가야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와요 보금만 들어야 돼요 다른 거 듣게 되면 힘이 안 나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보금만 얘기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내 각인된 거를 밀어내는 그 능력이 보금밖에 없기 때문에 정신병 시대에 우울증 치유되죠 100% 우울증 치유됩니다 보금이 들어가서 보금의 힘으로 내 뇌에 각인된 걸 몰아내면 돼요 그게 치유예요 부활의 능력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너무 죄송하지만 그냥 약 처방 받아서 먹는 거 치유 안 됩니다 뭐 어떤 여러 가지 뭐 영화를 본다 취미를 가진다 이런다 저런다 죄송하지만 치유 안 되는 거예요 뭐만 치유되냐 보금이 들어가서 보금의 힘으로 내 뇌에 각인된 거를 몰아내는 그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거든요 그거 외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감과 이 세상 흐름이 이렇게 가더라도 우리는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다니까요 보금의 능력이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병 시대를 막아라 혹시 여러분들 구역 식구들이 여기 있다면 이걸 막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보금을 얘기해야 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얘기해야 되고 세게 얘기하세요 우리 구역 식구들 뭐 우리 연약해가지고 그릇 같아 너무 유리 그릇 같아가지고 조금 얘기하면 깨지지 않느냐 깨져야 되지 뭐 이거 이거 깨야 됩니다 언제까지 내가 뭐 저는 너무 가난하고요 너무 질병이 있고 너무 뭐 이런 무능 가운데 그거 깨야 돼요 안 깨면 새롭게 재착료가 안 되잖아요 근데 다른 걸로 깨는 게 아니라 보금으로 진짜 그리스도로 계속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이 불치병 시대가 계속 오는 거죠 이 불치병을 육신적인 병도 있지만요 이게 염려입니다 염려 염려와 스트레스가 오면 암이 오거든요 우리 몸에도 암세포가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들 많아요 근데 성형이 충만하면 암세포 다 죽어버려요 근데 염려 충만하고 염려 충만하면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가면서 암이 옵니다 우리는 다 암세포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암으로 되냐 안 되냐 차이가 결국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받냐 너무 염려 많이 오면 그리 되는 거예요 다 성형의 충만함 393 기도로 하나님으로 충만함 말씀 충만함 부활의 능력 치유와 회복인데 나를 치유, 회복 시켜줘고 없어서 393 성형 충만 이러면 이거 없어져요 없어지면 불치병 안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해야 돼요 지금 이런 세상이 너무 가득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잖아요 성육신 세 가지를 해결하셨죠 우리에게 세 가지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게 빛이에요 세 가지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가난할 수 있고 내가 질병 걸릴 수 있고 내가 무능 속에 빠져 있어요 그러나 저기에 빠지면 안 돼요 나를 정인으로 세웠구나 우리 뭐 우리 이자희도 있지만 어떤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런 문제를 갖고 있잖아요 정인이에요 아니 이 가정에 이런 문제가 아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런 문제 가운데 있구나 근데 제가 가면 말이 안 통하는데 이 정인이 가면 말이 통해요 제가 암환자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충격적인 얘기 들었거든요 저는 그냥 막 병원에 가서 암환자에게 복음 전하면 될 줄 알고 근데 암환자분이 저한테 충격적인 얘기를 하고 제가 그 얘기가 제 내리 아직 각인돼가지고 없어져요 그분이 뭐 가냐면 목사님은 암 걸려받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암은 아직은 안 걸렸는데 아 그때 갑자기 복음이 안 나오고 복음이 아니 이 좋은 지금 생각하면 제가 담대하게 또 복음을 전할 텐데 아니 목사님은 암이 걸려받냐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대답 못하겠다 갑자기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우리 질병 암 가운데 있는 분이 암환자 만나가지고 그래도 예수가 그리수다 그러면요 이거예요 저는 너무 가난해가지고요 우리 형님 노님 다 불행했어요 왜 그러냐면 공부는 공부는 종교 1등이고요 너무 공부를 다 잘하셨는데 재 빼고 대학을 못 가는 거예요 좋은 대학 그 원하는 서울대 그 원하는 서울대 이런데 못 가는 거예요 돈이 어디 있어요 그게 또 한이 됐어 서울대 못 들어간 게 난 그것도 보고 많이 있는데 그것만큼 가난한 거예요 그거 뭐 맨날 아프다는 소리 엄청 듣고 자랐고 우리 집은 맨날 무능한 집에 있기가 싫은 거예요 집에 집에 있기가 싫으니까 돌아다니는 거지 돌아다니다 보면 나쁜 짓도 하고 이런 짓도 하고 저런 짓도 하고 좋은 것도 하고 좋은 것도 하고 나쁜 짓도 하고 그래 막 돌아다닌 거예요 근데 우리 랩니트들 보니까 내하고 똑같아? 우리 랩니트들 보니까 내하고 똑같더라고 집이 집구석이 싫어서 나쁜 짓도 하고 좋은 짓도 하고 막 돌아다니더라고 그래 내가 아 그래 저래 돌아다니야 세계 보면 안다 이삼짓 나라 근데 우리 지금은 소천한 랩니트 있잖아요 그 녀석 데리고 이제 창령에서도 또 대구에서 하면서 야 니는 뉴욕에 한랭과 가서 존대해라 니는 얼굴과 너의 모든 행동과 보면 니 반드시 한랭과 가서 존대해라 하면 아멘하면서 막 2, 3, 7, 나라 근데 그런 랩니트들이 2, 3, 7, 나라 갑니다 또 저도 저와 여러분들도 가슴에 2, 3, 7, 나라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세 가지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대단하죠 어떤 직분입니까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참왕 여러분들 이 사단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정치 경제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만 꺾여요 기도해보세요 이 보호자의 능력은 여러분들 기도하면 여러분들 자녀에게 붙어있는 여러분들 자녀를 괴롭히고 있는 이거 꺾깁니다 기도해야 돼요 내 자녀가 잘 살게 해주세요 내 자녀 뭐하게 해주세요 그거는 틀린 기도입니다 아니죠 내 자녀에게 역사는 흑암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무릎 꿇고 떠나갈지어다 이거예요 나 이거 누려요 지금 군대에 있는 아들한테 내가 어떻게 뭐 해줄 수 있습니까 무릎 꿇고 삼구삼 기도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 이 밖에 없잖아요 성의 충만함 기도 참왕 사단 이길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참제사장 우리 이 죄 뭘로 해결할 겁니까 죄의식 이거 참제사장밖에 없어요 그 여자분들이 그 여자분들이 왜 보금전하면 좀 특징이 뭐냐면 지금은 안 그런데요 옛날 분들은 아 내가 제가 이제 신방을 갔는데 이게 장애를 갖고 있는 분의 신방을 갔어요 제가 이제 보금죽 설명하고 예수가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죄가 많아서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내가 한이 많아서 아이들이 이래야 됐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했거든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내가 죄가 많아서 내가 뭔가 많아서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아닙니다 참제사장으로 끝냈습니다 그러면 나를 왜 그렇게 세웠을까요? 정인으로 나를 정인으로 세운 겁니다 내 아이들이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을 살리려고 하느님 내게 정인으로 세우셨구나 요렇게 깨달으면 돼요 요렇게 깨닫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냥 위로하고 끝내버리면 안 돼요 그냥 위로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분이 아 그래서 내 아이들을 이렇게 장애로 만드셨구나 하느님이 내가 여기에 대한 정인으로 서라고 하느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요까지 가면 제자예요 우리 권찰분들이 할 일이 그거잖아요 그런 의식에 빠지는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 얘기해가지고 제자로 설수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도 할 일입니다 그게 목계예요 참제사장 이거 의외로 많아요 너무 많더라고요 반대로 율법도 얼마나 강한지 우리 교회에 막 랩런트들 축구하고요 킥보드 타고 다니고 강대상 올라가고 귀 접고 다니고 그리고 막 축구도 얼마나 세게 펑펑 차는지 유리창 다 깨질 만큼 그런데 보면서 유리 깨지면 어떡하지 또 밑에 너무 성교 게시판 너무 멋진 이 전광판이 깨지면 어떡하지 다시 하면 되지 뭐 다시 그러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자꾸 여기 많이 잡혀있어요 자부지자고 나면 그러니까 참제사장이라는 거는 이것도 끝냈습니다 이것도 율법도 너무 기부가 가면 염려되버리거든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참제사장으로 끝내셨다 그리고 우리는 참선제자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우리가 알릴 수 있으니까 우리는 참선제자다 이 직분을 누리는 게 이 삼체를 살리는 것이다 여러분들 자녀 위에서 딱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삼공 사오공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반드시 어느 날 시간표 줍니다 복원 받을 수 있는 반드시 준다고 약속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죠 그렇다면 비출비추는 이 파스꾼의 여정을 가라 여러분들 이 여정을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외로워요 나 혼자 가야 되는 길이에요 나 혼자 가야 돼요 그게 힘들죠 남편하고 같이 가면 되고 아내하고 같이 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너 혼자 가야 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래서 외롭고 힘들고 무서울 수도 있어요 혼자 가야 되니까 근데 걱정하지 마라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 가겠다 약속했잖아요 그게 믿어짐인요 남편 아내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 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나 혼자 가는데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 이게 믿어지면 혼자 갈 수 있어요 불신하는 사람 옆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진짜 믿는다면 다 된 거죠 그게 여정이에요 오늘 파스꾼은 이런 여정을 시작해라 그래서 여러분들 시작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가 다예요 기도가 전부입니다 기도하면 돼요 아무것도 연재되면 기도해라 이게 시작입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기도면 전부 다 압니다 저는 자녀 걱정 안 합니다 제가 무릎 꿇고 393 부활의 능력 그리고 성령 충만 허감 꺾는 기도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 안 하면 염려돼야 돼요 우리 여정의 시작은 기도다 우리 구역 식구들 얼마나 가난과 질병과 무능 가운데 잡혔습니까 저거 털린 겁니다 전 결국 저거 망하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도를 가지고 저거 다 깨야 돼요 구역 식구들도 다 깨주셔야 돼요 우리 구역 식구들이 2, 3, 7 나라 기도하자 우리 세계 성교대회에서 기도해야 된다 우리 달인 목사님 세계보금화에서 뛰시는데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 이런 기도하는데 우리 구역 식구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구역 식구들한테 얘기해 주셔야 돼요 뭘 얘기해야 되느냐 그런 가운데서도 제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제자가 돼야 된다 우리 구역 식구들 사고가 나는 이런데 2, 3, 7 나라 뭐 세계보금화 또 우리 달인 목사님 전 세계 나가는 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나는 힘든데 그렇게 생각하면 계속 그 자리에 있어요 사단이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해결해 주셔야 돼요 일어나도록 그래서 우리가 제자되어야 되는 것이다 저는 연약한 소리하는 구역 식구들한테 반드시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자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 기도가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 시공간을 초원하면서 2, 3, 7 나라를 살릴 수 있고 우리 교회가 세계 성교대배를 섬기고 우리 단임 목사님과 함께 세계보금화를 향해서 가야 됩니다 내가 환경이 가난과 질병과 은흥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는 최고의 시공간 초원할 수 있는 기도를 누릴 수 있다 그게 제자다 알려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거기 잡혀 있습니다 그게 그 사람을 위로해 주는 것입니까 그게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 위로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람이 영원히 일어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어쩌면 우리가 잘못된 사역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같이 손잡고 일어나자 힘들어 괜찮아 가난해도 괜찮아 질병 가운데 있어도 괜찮아 무능 가운데 있어도 괜찮아 2, 3, 7 나라 두고 기도하자 시공간 초원하는 거 두고 기도하자 이건 할 수 있지 않냐 그게 시작입니다 이거 놓치지 않도록 우리 구역 식구들한테 다 알려주세요 다 일어나야 돼요 다 일어나야 돼요 거기서 세계보건 맞지 언제까지 적에 잡혀 있습니까 결단해야 돼요 저는 결단했습니다 저는 안 가난해요 저는 질병에 잡혀 있지 않아요 저는 무능하지 않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군세가 진 예수님 나무와 함께한데 내가 적에 잡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내 상황은 안 맞지만 나가는 겁니다 내 환경은 어렵지만 기도로 함께 흐름소에 가는 거예요 이게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파스꾼이 두 번째 줄서를 보세요 우리의 줄서는 뭡니까? 보호자입니다 하늘과 땅의 군세가 진 하늘 보호자 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땅의 게 뭡니까? 전부 열두 가지잖아요 우리는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 보호자 가난해도 우리 성도님 너무 힘들고 가난하군요 그래도 하늘 보호자 여기 임한다 왜? 하늘은 자녀니까 너무 질병 가운데 있다 괜찮다 하늘 보호자가 임하는 것이다 정인으로 세운 거다 내가 암 걸려 있기 때문에 암 환자는 본격적으로 살릴 수 있지 않냐 아니 당신은 암 걸려가지고 불안하고 염려야 되는데 왜 기쁘고 감사하냐? 기분 나쁘다 그 비결이 뭐냐? 그 이유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다 이게 전도잖아요 이게 망대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에 있는 이 질병이 하나님이 나를 정인으로 세운 겁니다 바꿔야 돼요 요거 종이 한 장 차이인데 구역 식구들 바꿔줘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이제 파스콘의 여정으로 가라 뭘 붙잡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부활의 능력 굳게 붙잡고 가라 회복과 치유다 이게 여정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구절 전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라는 겁니다 사람의 말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라 과거 현재 미래 끝냈지 않냐 괜찮은 거예요 저는 이제 계속 캠프 부분에서 또 다라빵도 열리고 하면서 다른 얘기 안 합니다 그냥 복음만 얘기합니다 괜찮다 그럴 수 있다 그리고 복음으로 힘내면 된다 복음으로 끝내면 된다 그걸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파스콘의 목표는요 24예요 종일 종략 24 이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237살이는 파스콘으로 이 응답과 축복을 누르시길 바랍니다 결론은요 우리는 이런 망대를 만들어야 되겠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플랫폼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플랫폼 여러분들 나 자신도 플랫폼이 돼야 돼요 나 자신도 플랫폼이 돼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저 집은 왜 저렇게 가난하지? 근데 왜 저렇게 기쁨이 넘쳐? 왜 저렇게 평안해? 그거 왜 저렇게 웃음을 잃지 않는 거지? 우리 집보다 더 가난한데 왜 저래? 플랫폼이에요 나는 복음이 있으니까 내가 비록 지금은 가난하지만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누리니까 이 집이 비록 여섯 병 되는 너무 작은 집이지만 하늘 보자가 함께하는 내 집이니까 많은 사람들 오는 플랫폼입니다 이거 세워나가길 바랍니다 파 소망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빛을 보고 오는 거잖아요 어둠이 아니라 빛이구나 아이고 저 집은 빛이 나네 달라요 여러분들 진짜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집하고 우상 숭배하는 집하고 다릅니다 냄새도 다르고 공기도 다르고 하여튼 뭔가 다 달라요 티 안 하죠? 왜 빛이 있으니까 아이고 저 집은 그리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뭔가 빛이 나는 건데 화장품도 안 쓰는데 생얼인데 왜 빛이 나죠?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이게 파 소망이에요 저는 오늘 화장 안 했거든요 근데 왜 빛이 나냐 조명빛이 맞죠 조명빛이 있잖아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그리고 안테나 여러분들 외롭습니까? 왜 외롭습니까? 하나님하고 소통하면 되지 하나님과 소통하면 돼요 이게 망대예요 우리가 2, 3, 7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다른 거 없죠? 이 망대만 딱 붙여봐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의 현장에 이런 2, 3, 7 살리는 빛으로 그리고 부활의 능력 증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며 이 3, 7을 살리는 빛의 응답까지의 우리 귀한 권찰분들 또 제자들 충직자분들에게 이번 한 주간에도 부활의 능력을 전하는 귀한 망대의 축복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너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부활의 능력을 붙잡고 2, 3, 7 나라를 살리러 나갈 모든 구역 식구들에게 빛을 전할 우리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1, 2, 3, 4, 5, 6, 7, 9, 10